어흥! 2022년 검은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다짐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작심삼일 용두삼이는 이제 그만! 올해는 달라진 날을 영접해야 할 때! 기상촌의 허무 맥락 다 괜찮다!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 올해는 꼭! 올해는 제발! 올해는 제발! 올해는 제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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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새해 다짐 박제하며 릴레이 인터뷰 달려봅니다. 올해의 소망국은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올해 로또 1등에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친구들이랑 놀러가고 싶습니다. 가족들도 다 건강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말자. 여름에는 매출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면은 이제 심적으로도 불안하고 절대 그걸 흔들리지 말고 항상 초심을 유지하면서 내 마음 다잡는 게 목표입니다. 취업이요. 취업이요? 공기업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고 싶은 건 대기업? 대기업! 올해는 제발 꼭! 이루고 싶다! 3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겁니다. 진짜로! 어디가 목표예요? 이형고요! 저는 이제 3학년 기말 올백 맞아보기? 올백을 맞으려면 지금 친구가 몇 점을 더 올려야 돼요? 올해 봤던 기말에서는 4점을 올리면 우와! 들었다! 코로나가 조금 잠식이 돼서 손님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장사도 부흥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일단 목표고요. 핸드폰 영업인으로서 한 달에 핸드폰 100대 한번 팔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대통령 선거 3월에 있는 것이 국민을 사랑하며 이 경제가 좀 더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편안한 휴식을 하루라도 편히 몇 점을 잘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조금 코로나를 핑계로 운동을 안 했는데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여름에 예쁜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 곁에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착하고 착하고 착하면 됩니다. 올해는 솔로 탈출 이룰게요! 안간 딸이 둘이 있어요. 그 딸들이 좀 시집을 갔으면 가정적인 남자 그 남자면 최고예요. 그런 남자 원룽대게로 다가와라. 우리 딸한테로 올해만큼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봄에 도자기 축제 가을에 쌀문화 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을 같이 시민과 어울려서 한마당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이천의 청소년들, 청년들, 엄마, 아빠들, 어르신들 새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잘 봐서 워낙 학교에 가고 싶고 또 청년들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싶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경제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천시의 대표 일꾼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소망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시기니까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우리 이천시는 시민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 잘해서 시민 여러분들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호랑이 기운받아 이천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2022년 파이팅!